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핫폴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본 채널에 스웨디쉬 젤리 먹었을 때 이런 비슷하게 생긴 거를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소리가 되게 좋고 맛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에 어느 학궁이분께서 그거 다임인 것 같다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아직 제가 사 놓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냥 일반 오리지널 맛이 있고 그리고 오렌지 맛도 있어요. 이게 오렌지 맛이고요. 이게 오렌지 색깔이고 이게 오리지널인데 오렌지 맛을 한 번 맛보고 싶어요. 이게 오렌지 맛인 것 같았나? 안에 무슨 사탕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좀 잡힐잖아. 저렇게 안 잡히냐? 안 잡히냐? 안 잡히네요. 내가 바르는 completa에 그건 음мет중이에요. 그게 진짜 인기적이에요, dessus가가ол이 오늘 밤 praise 너무 많았지만 너무 어렵고 저 man Yak Geneva 안 들을 때 소스에 오chutz 레벨트럭 마시고, 안에 아라멜 캔디 같은 거, 근데 너무 딱딱하지 않은 거 들어있어요. 네. 그 스웨드 시젤리는 이에 끼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씹다 보면 엿처럼 이빨에 치아에 달라붙어요. 근데 뭔가 그때 먹었던 거보다는 훨씬 덜 달아요. 맛있네요. 완전. 보이세요? 생각보다 안달아서 너무 아름다워요. 반도감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당이 땡길 때 있죠? 호르몬의 영향으로 당이 땡길 때 있잖아요. 뒤져보세요. 맛있어요. 교정하신 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달라붙는 경향이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괜찮은데? 뭐가 오리지널이지? 이상하게 오리지널이 훨씬 달아요. 오리지널 말고 오렌지 먹을래. 오리지널. 오리지널이네.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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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에 스물하나 스물다섯 보시나요? 저거 이거 그거. 문방사수하고 있는데. 보고나면 기분이 진짜 너무 행복해지는. 몽글몽글하면서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런 드라마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아니요. 옛날에 응답받아볼 때도 좀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했는데. 이건 또 다른 느낌의 몽글몽글. 요즘에 저는 스티커 하트북에 완전히 빠져있어요. 진짜. 그 스티커 하트북 드시면은 이제 그 스티커로 막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 디즈니 공주 편도 있고. 뭐 파트라슈 편도 있고. 뭐 세계명화 뭐 이런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한번 잡으면 손에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온통 머릿속에. 스티커 하트북 생각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세 권. 거의 세 권 하고 있는데. 이거 세 권 거의 다 해가가지고. 두 권 더 시켰어요. 근데 좀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또 프랑스 자수도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고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제가 요즘에. 그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 책에 보면. 기도를 느낌으로 하라고 해요. 진짜. 뭐뭐뭐 해주세요. 뭐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해주세요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그 예를 들면은 뭐. 세계에 평화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세계가 평화롭지 않아요. 어. 세계가 평화롭지 않아서 두려우니까. 세계에 평화를 주세요. 라는 말뜻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창조가 된다면서. 차라리.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였던. 느낌. 감정을. 느끼래요. 그냥. 그게 기도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스티커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냥 평생.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 평생. 그냥.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기분이 너무 좋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노래소리도 좋고. 그래서. 그 기분을. 계속. 막. 저장을 해놨어요. 이 기분을 계속 느끼자. 그러면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도 저는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런. 여유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아주. 그 passion. eda.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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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세개 먹고 있는데. 엄청 달아요. 안에는 캔디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 머리 뿌리 염색할 때가 벌써 다가왔어요. 저 머리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요. 요즘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앉아서 그거 붙이느라고. 저는 막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취미 생활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굿도너 항상 시크릿 할 때도 미래에 대해 그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살고 싶은 집 안에서 제가 또 프랑스 자수하고 있는 모습까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데. 앞에 작은 닭자 있고, 거의 프랑스 자수 이렇게 재료 같은 거 넓어져 있고. 저는 항상 미래에 살고 싶은 집 시크릿 할 때. 전원주택을 항상 그리거든요. 동동요장은. 자기는 전혀 전원주택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달아가지고 안 먹을래? 제가 대신 소리 들려줄게요. 아까 소리 엄청 좋았잖아요. 이걸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되지? 비누. 비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더 단단한. 다만 약간 머리. 음. 관계산. 엄마. 마췄. 비누ے. 비행인. 슬퍼. 축하러. 가만큼. 이것도 마이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여기 할 때랑 위치별로 소리가 좀 달라요. 여기도. 분필 소리 같기도 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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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수다 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소리 가져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